오늘 생일인데 간다 난 네 남군이니까 복수 먹으러 이만큼은 막으셔야 합니다 전하 방전회에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석구 대재를 발칵 뒤집어 놓은 논통에 내가 원득이 호적대장을 보게 된겨 근데 딱 본 순간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야 그게 왜 말이 안 된단 거요? 나 또한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병신년 출생이랄 그치? 그치? 수상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오 응? 응 아니 저 우리 이렇게 광채나는 살결이 되나 아유 그러니 말이야 어허 불편하다 원득이 너 인마 너 그 말투 때문에 언젠가 큰 사단 한 번 날껴 응? 박형감도 또 고치자 새로 형감도 올 것인데 또 밑보이면 안 되잖여 응? 참말로 이쁘구먼 내 생각이 아니잖아 경망스러움 없이 불편하구나 에휴 아이 냅둬 하기 싫다는데 어?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일로 와 함 맹겨 보드라고 응? 응? 아하핳 아구 오늘 원두기 덕분에 응? 만난 거 또 많이 먹고 아유 기분이 아주 뚫어져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핳 으하핳 저 좀 말하여 아아 숙여주지 마 고지민이가 이어가여 네 아니오긴 폈어 합방 에이 거짓불어 그런거 뭐는데 아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겨 좀 번듯한 남구님 독수 영 어색해 딴 사람이든 새 사람이든 너도 그렇고 원두